그 다음에 이어서 3번 문제 전력계통의 전압조정 설비에 대한 특징으로 문제 잘 확인해 봐야 돼요. 틀린 것 찾는 거예요. 틀린 거. 맞는 것 찾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문제 읽어가면서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은 이건 구분해 줘야 돼요. 반드시 이런 옳은 것 틀린 것에서 여러분들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전압조정 설비니까 뭐겠어요? 당연히 조상설비겠죠. 대표적인 전력계통의 조상설비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 왼편의 그림 보면 변전소가 있고 그 다음에 SC. SC가 뭐죠? 전력론 콘덴사예요. 전력론 콘덴사.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있어요? 블루 리액터. 그러면 이 전력론 콘덴사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전력론 콘덴사는 대표적인 게 뭐죠? 이게 진상을 공급해 주는 거죠.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조상설비다.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블루 리액터는요. 얘는 콘덴사하고 반대로 얘는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콘덴사가 있고 리액터가 있는데 또 하나가 있죠. 세 번째 뭐가 있죠? 세 번째가 동기 조상기라는 게 있잖아요. 동기 조상기 정의. 이것도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니까 동기 조상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기 전동기죠. 동기 전동기. 이 동기 전동기를 어떤 상태로 운전하는 거예요? 무부하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다. 무부하 운전.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동기 조상기는 동기 발전기가 아니에요. 동기 전동기지. 만약에 다음에 어떤 문제에서 동기 조상기 물어봤을 때 보기 보면 동기 전동기, 동기 발전기 이렇게 보기가 주어지거든요. 반드시 동기 조상기는 동기 전동기고 반드시 무부하 운전한다. 자, 이 동기 조상기의 특성은 어떻게 되죠? 좀 전에 콘덴사는 전동기 콘덴사는 진상무역을 공급하는 거고 블루 렉터는 지상무역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기 조상기는 운전 방법이 진상무역 전력도 공급해 주고 이것뿐만 아니고 두 번째 지상무역 전력도 공급하는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세 가지 조상서를 보면 동기 조상기가 가장 특성이 월등히 좋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부가 좀 알림이 있어요. 이 콘덴사, SC 콘덴사 같은 경우는 개통에다가 어떻게 얘를 갖다가 콘덴사 투입하느냐? 바로 스위치인. 그러니까 개폐기로 온 시켰다가 오프 시켰다가 이런 동작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이 콘덴사 같은 경우는 동작 상태가 얘는 계단식이다. 그죠? 계단식이다. 개폐기를 오프 시켰을 때는 콘덴사가 투입되지 않으니까 0이 될 테고 개폐기를 투입하면 전량의 콘덴사 용량이 개통에 투입되는 거죠. 따라서 특성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단식이다 이거지. 불로렉터도 마찬가지예요. 불로렉터도 개폐기로 이렇게 투입을 하다 보니까 불로렉터도 마찬가지로 얘도 계단식이다. 계단식이다. 이런 특성도 잘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기조상기는요. 동기조상기는 동기전도기기 때문에 얘는 개폐기로 투입하는 게 아니에요. 동기조상기를 회전시키면서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무의를 조령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동기조상기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얘는 조정특성이 연속적이다. 그죠? 어떤 개폐기 동작이 아니다. 이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설비는 전력론 콘덴사도 있고 그 다음에 불로렉터도 있고 그 다음에 동기조상기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특성들은 제가 설명을 내고 갖고 여러분도 정작이 힘든 거고 자,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아, 2번이 틀렸네요. 동기조상기란 것은 동기조상기는 조정이 제가 연속적이라고 했어요. 이 문구가 틀렸고 직렬콘덴사, 그 다음에 병렬렉터 또는 불로렉터는 얘는 연속적이 아니죠. 얘는 개단적이라고 했어요. 개단적. 개폐기가 온오프 동작하면서.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번 문제는요. 전력계통에서 중성점 다중접지 특징이 오는 것은 그죠? 그죠? 우리의 다중접지, 다중접지는 직접접지와 거의 유사해요. 특성이. 그러면 이런 직접접지 계통에서 여기서 이렇게 질약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가장 두려운 특징은요. 이 질약전류가 중성점 직접전자고에서 이렇게 점질하게 흘르겠죠. 따라서 질약전류가 잘 흐르는 거죠. 따라서 직접접지의 가장 특징, 다중접지의 가장 특징은 질약전류가 매우 크다는 게 최대 특성이거든요. 최대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약전류가 크면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까? 살펴보면 일단 질약전류가 크다는 얘기는 첫 번째, 이 질약전류 값을 받아서 동작하는 보호계전기가 뭐죠? 그게 바로 질약계전기 아니면 접지계전기예요. 따라서 일단은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이 질약계전기의 질약전기의 동작이 동작이 확실하다. 확실하게 동작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알아볼 게 뭐냐면 자, 얘가 A상이고 얘가 B상이고 얘가 C상으로 했을 때 C상에 사고 나면 당연히 이 C상의 전압은 0이 되겠죠. C상의 전선과 대지가 연결됐으니까 이 전압은 0으로 반드시 떨어질 거예요. 당연한 거죠. 반면에 이 질약전류가 사고 났을 때 이렇게 C상적으로 해서 이렇게 폐위로 수행해서 전류가 많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 전류가 여기서 전부 다 소모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A상의 전압은요. A상의 전압은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B상의 전압도 낮아지는 거고요. 자, 우리가 상 부분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용어도 알아주셔야 돼요. 지금 어느 상에서 사고 난 거예요? C상에서 사고 난 거잖아요. 이 C상을 우리가 말하자면 사고상 사고가 난 상 그 다음에 A상과 B상은요. A상과 B상은 사고가 나지 않았죠.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건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전상 선로 자체가 건전하다 이거지. 사고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건전상, 사고상 이렇게 용어 구분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다중접지 방식 직접접지 방식은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두 번째 특징이 일단 건전상의 지락성을 쓸 때 건전상의 이상전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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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낮다. 적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접지, 다중접지 많이 쓰거든요. 우리나라 전력교통은 거의 다가 직접접지 채용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직접접지 채용하는 이유가 두 번째 특징에서 건전상의 이상전압이 낮으니까 우리가 뭐 어떤 기기에 절연을 절연을 절연 등급을 낮게 할 수 있다. 절연 등급이 낮다. 그러면 절연 등급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시설비가 적게 든다는 얘기죠. 자, 절연 등급 어떤 절연하느냐? 우리가 대표적인 게 변압기에 단절연 낮게 절연한 거고 계통을 우리가 저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감절연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 못지않게 단점도 있어요. 자, 지락절리가 크니까 지락절리가 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단 주변의 통신선에 대해서 통신선이 이 지락절리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통신선에 대해서 어떤 유도장애가 크다. 유도장애가 그만큼 크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요. 두 번째 단점은 지락절리가 크니까 위에서 장점 중에서 지락절리가 동작이 확실하죠. 지락절리가 동작이 확실하다는 얘기는 개통을 갖다가 차단기가 자주 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단기가 자꾸 개통을 자주 끊으면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정전 횟수가 많아지겠지. 따라서 두 번째가 공급 신뢰도가 공급 신뢰도가 나빠진다. 공급 신뢰도가 나쁘다. 공급하는데 전력 공급하는데 지장이 많다. 그죠? 이 외에도 몇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제가 이 정도까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특징으로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다 틀렸다는 얘기고 하나만 맞다는 얘기죠. 뭐죠? 4번에 지락보호 개정계의 동작이 확실하다. 5번에 감사합니다.